천국은 아이들의 세계란 제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물어봤어요 주님 제자들이 주님께 애 하나를 부르네 너희들이 어린애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과 천국에 못 간다 천국은 어린애들의 세계라고 말씀했어요 마태 18장 3절에 한눈나라에선 누가 가장 유리합니까? 물었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과 반드시 꼭이세요 전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연세가 90이 넘어 80, 70 넘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다시 딱 바꾸어서 어린애 같은 신경을 가져봤어요 예수께서 만져주길 바랬어요 애를 머리에 안수해 주길 바랬어요 제자들이 야단치면서 내쫓습니다 굉장히 성의 말씀할 때 예수님이 본인 인생에서 이해롭게 말하면 화따치 않으셨습니다 제가 다 야단치었습니다 내게 어느 곳 금하지 마라 다 용납해 애들이 달려오자 애 하나 안고 머리에 안수해 주와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가 10장 13절 16절에 기록되었죠 분할 마음이 격분했다 애가 예수께 오는데 제자들은 내쫓아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격분했다 마가 10장 16절 공동본용에는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마태 19장 13절 15절 마찬가지와 누가 18장 15절 17절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연령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 순진하죠 잡탕에 속이지 않아서요 난 그대로야 천국세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뭐 쉽게 질투가 없어요 욕심도 없고 단 한 가지 있어요 애들은 부모님만 의지하는 거 잘해 주고 다 맛있는 거 줬다가도 어느 시간만 되면은 어머니 살아나요 돌아봐서 어머니 없으면 아웁니다 어린이는 다 한 가지야 마찬가지로 오늘 어린이 줄을 맞이해서 연세 지세놓고 권세 명예 있고 돈 가지고 있고 생활에 여유 있지만은 여러분이 어린이 되어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가족이 있다가도 다 내놔요 애는 욕심이 없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런 세계예요 오늘까지 몇십 년 살면서 거짓말하고 남이 있는 거 내가 갖게 욕심부리고 말이죠 그거 죄입니다 그런 거 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거짓말해가지고 용돈 다 쓰고 말이죠 학교에서 또 성생님 팔든가 팔아가지고서는 또 몇 푼 얻어가지고서는 애들과 쉴 데 없는 장르라고 없어지고 거짓말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냥 회개해야 돼 죄는 많으면 지옥가고 자금은 지옥가한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가 적고 많고 죄 있으면 지옥가는 거예요 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할 때 어린이 애들 갖다가 묘사 한 거 보세요 묘사 아이 젊은 아이 젖댄 아이 그리고 베드로도 참 순전한 그리스도인 갖다가 어린이 하다 그랬어요 베드로 전사 2장 2절에 어린 아이 순전한 그래서 옛 것을 어린 애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다가도 뺏대면 아아 울어요 뭐 줍어주면 또 그것을 만족한 거예요 그저거 잊어버려요 전국 그란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갖지 못한 자 없음하죠 못생긴 삶 같다 없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주받아요 상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조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거 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은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죽이죠 나보다 공부 못한 새끼 난 서울에 난 서울 사는데 뭐 시골에 두면산골 촌놈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정신적으로 또 눈으로 깔아둔게 딱 눈으로 발바칩니다 큰 죄 큰 죄야 큰 죄야 사람의 인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순진할 만한 어린아이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중학교만 되면 가진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못산 자 나는 좀 잘 살아 넌 공부 못해 난 잘해 난 용돈이 있어 중집에 갈 수가 있어 빵집에 갈 수가 있어 가지 못한 사람은 불리지도 않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저께 뉴스 나왔죠 못산고 가난한 자 얼마나 무사한지 몰라요 학교에 왔어도 공부 못해 아주 없다고 말이죠 조심하게 돼요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나다지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못하면 천국을 잊어버려요 그분은 천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첫째 어린이 중국 세계는 때 묻지 않고 맑고 순수하다 때 묻지 않고 맑고 순수하다 요령 부를 줄은 몰라 나보다 잘 산다 돈은 꼬야 될 텐데 조그만 화장품이라든가 선물 갖다 줘요 그래가 우선 오늘 친하게 되면 돈은 꼬달래 돈은 꼬주지 마세요 돈은 꼬주면 받지 못합니다 여름은 아우면 받지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숨기면 애들은 숨기거나 전 머리통에 그거 배원서 숨기잖아요 자기 집안에도 없는데 있는 척하고 말아요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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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꿈임이 없습니다 난 그대로야 꿈임이 없어 때 묻지 않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좋아요 아이들은 나쁜 사람도 와도 방칠방칠방칠방 살인강도 사기꾼 도덕이 와도 애는 사람만 너무 웃습니다 그런 세계에요 얼마나 순수합니다 웃어요 자기를 사랑하러 오는 줄 알아요 하루 종일 피곤했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아이의 빵깔 우는 모습은요 하루에 피곤이 다 풀어져 부부지간은 의미 나빠도 애가 웃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나 순간 부부 갈등이 있었지만은 싹 사라져요 그 애들이 중국색이에요 흉진하거든요 참 그렇잖아요 직장 나갔다가 사업하다가 얼마나 피곤해요 이 사람한테 기다리고 손을 기다리고 마음이 상당히 공부해요 위로 바랄 데가 없어 근데 애가 방과가지고 아빠 엄마 하고 쫓아와서 하루에 피곤이 다 사라지는 애가 얼마나 좋아요 천국은 그런 세계에요 그런 세계 천국은 가식이 없습니다 어둠이었고 거짓말이었고 우선 난 그대로야 순진해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애 먹어 달라면 주워요 그렇게 주면 내가 배고픈데 생각 안 하면 세계가 어른의 세계야 주면 배고프죠 어른은 왜 주니까 내가 뭐 할 텐데 애는 다 줘요 그만큼 천국 세계가 순진한 많은 세계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없다 거짓말이 없다 때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런 천국 세계입니다 유교 때 총살 당한 중원 요수의 애왕원의 문둥이 성형을 못 사 우리 애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릇댐이 크다 힘이 없다고 철이 없다고 어렸었다고 세상 정세에 무식하다고 아무런 소유권이 없다고 할 텐데 애를 뺏기로 차든가 주먹으로 때리든가 나가 이 새끼야 문역을 소리치는 가장 세상에서 바보라고 가장 어리석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천진할 만한 그대로 애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애는 섞인 것이 없어요 순금이야 섞인 금과 순금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차이가 있어요 지방 세상 떠났지만 김화석 김화석 모사님이라고 유명한 모습입니다 의복은 입었으나 벌거벗으나 의복은 입어나 벌거벗으나 오렌자에는 아름답대요 전혀 총각이고 머리 큰 다음에 벗어보세요 아름다워요 흉하죠 애들은 옷 입으나 안 입으나 벗어나 애는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오렌자는 바깥에 벗고 못 나가요 네다살문아이들 벗고선 신발 신지 않고 마당에서 뛰어놉니다 참 하나님의 창조성취 진선미가 들어있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른은 그렇잖아 애는 순진해 천지다만 해 부끄러움 줄도 몰라 챔팽을 줄도 몰라 그래서 마냥 사람을 보면 웃는 거야 반기고 말이죠 그러나 그래서 마냥 머리가 크면은 도도는 자기 뭐여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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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이래요 애는 살인 강도인지 사기꾼인지 도도인지 몰라 어머니 어디냐 하면 저기 방에 대줍니다 그게 순진해 그게 순진해 참 잠자는 것도 깨서 노는 것도 아름답고 내 집이나 다른 집이나 애는 구별할 줄 몰라요 마냥 좋은 거야 어린애들은 쓰갑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그 입에 용사나 검보다 더 심히 있다 독일의 경안 독일의 독일에서 경안을 간다는 어린애는 그 입은 용사의 검보다 더 심히 있다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찬미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선언한다 시편 8편 2편의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도 고난 중간 첫 번째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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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셔 애들이 이거 좀 불안해하셔 당신 모인데 영광받아 애들이 잠잠함은 돌들이 소리 지러 구약 10편 8편 이전에 애들의 찬미는 진실하다 당연히 성경 읽어보지 못해서 대세상들에게는 질금했죠 질금했어요 어린애들은 찬미로 인도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도 그들의 친구와 편은 화목한다 그 뜻입니다 어린애들 이수록 절대적 엄마가 필요합니다 애는 부모님 피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기도가 주셔서 어버이 아버지 어머니 간단히 줄여서 어버이 줄이라 말하시잖아요 잠시라도 애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은 본능적으로 부모 없이 독립적으로 살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부모에게 최종적으로 안기고 웃고 믿고 달려와요 애는 잠시라도 부모 없이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리나 갖다 신명하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 부유하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말씀 믿는다 뭐냐 아니면 의지해야죠 자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요약해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뭐 하다 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사업하신 장원님들 잘 되세요 먼저 하나 뵙기도 해야 돼 이 기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사업에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베더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래 하나님의 공부한다 신방 내용을 다 책임지고 해주셨다는 거라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했습니까 아침에 나갈 때 기도했어요 아내의 회사 자식의 회사 또 자식들과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기도했습니까 집에 들어와서 신장옷은 앉아가지고 찬성 부르고 성경 한자 읽고 기도하고 그런 가정에 몇이나 있어요 가정예배 끊어주지 않게 하라 내가 너 생명을 길게 갖다 장수 장수의 복을 주는 거야 아버지 공경하고 어머니 공경하고 형제 우애가 기쁨은요 자선만 돼 근심 없는 복을 받아 재물이 와도 말이죠 자문 10장 22절에 근심 없는 부여에 근심 없는 복을 죽었다 그 거짓말이에요 신명기 4장 40절에도 말이죠 가정예배 안 드려 참 이상해 안 씻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엄마구리 10분에 20분 한 거야 단단 이번에도 간절히 하루 생활을 반성하고 이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성의의 불담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못 자요 그것도 안 하는 거야 그 유행바래 됩니까 그래도 너무 원망하는 거야 10편 37편 5절 6절에 너에게를 유학에 맡겨라 아침에 눈 뜨면 길 갈 거냐 너에게를 유학에 맡겨라 유학에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기라 12시면 그런 자가 없어 해가 뜨면 앞에 되는 그런 자지요 정의가 뜨면 태양이 내 정신이 무리해 그러면 동서 나무가 그런 자가 없어 우리 삶을 그렇게 복을 죽었대 기도해 믿어 성령 믿습니까 저는 하루에 성령 수백 장 봐요 아침이나 낮이나 나 찾아오게 되면 성령 아무 데 없습니다 얼마 좋아해요 무슨 막 구라방 아니 성령 보면 구라방 이상이 있어 다 있어 파노라마가 다 돼 이 놈에 야 갔더니 경치 좋더라 성령만 경치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우리 여러분들 사진기 없지만 핸드번이 있잖아 사진 다 찍어놓으세요 1년 2년 후에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그러므로 선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전 농살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 같으면 교회 식구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인아 봐가지고 어 뭐 다 됐구나 안녕하십니까 안 돼 살아봤자 백년 못 살아 7,7,8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70,80대가 되면 남는 것이 후회밖에 없어 내가 좀 더 잘했을까 기운이 왕성어 청년때 나 교회 생활에 빚자 들고 소지력도 안 살텐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 가면 부끄러워 하나님의 구하신 집이야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성전을 예비당을 공경하래 인격적인 하나님께 교회는 내 몸이다 교회는 나는 교회의 물이다 우리는 지체야 그럼 여러분들이 보은 때는 세면쪼박 나무쪼박 쇠쪼박 쇠쪼박 이지만은 뜻을 볼 때 인격적인 우주망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예? 여기 가서 답답하면 안 돼요 이사회 5, 6, 8장 있잖아요 13장의 말씀 볼 때 교회 와서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야 5, 6, 6, 6 하나님의 말씀 하는 거예요 만나면 애들 어떻게 키웠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국어 공부 할 때 수 백만 원 들어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단돈 10만 원 납니까? 아까워해 내가 사 먹는 건 불고기니 뭐니 몇 만 원 몇십만 원씩 먹어 교회 헌금 만 원 하기도 싫어해 이게 대가 새끼기 우리 아들 너희들 자손문들 자살 위해서는 하나의 배 절대 짠돌이누로 하지 말고 감사의 맘으로 받쳐도 부족해 오늘 헌금에서 또 헌금해 죽을 때까지 해야죠 돈을 감사해야지 여러분들이 애 죽을 때 슈욱 슈욱뜨려가지고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이 폐자 누구 얼마 주었다 씁니까? 안 쓰잖아 자식한테 모든 것을 받쳐서 받쳐서 아퀴보소 응급 뭐 안 되는 거 다 받쳐서 교회 주소 다행히 마지막에 10편 15편 15편 22절에 내 짐을 요아께 맡겨버리라 널로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10편 37편 56절에 말씀했죠 빌리포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누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키라 헝험도 감사 기도도 감사 감사하게 있어야 돼요 아내 볼 때마다 감사 아내 남편 볼 때 감사 애들 해결할 때 감사 여러분들 나이 70 넘었지만 이 순간만큼 어린이 주의야 어린이 되세요 성경에 저는 아브라함이나 다이자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말씀했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 택한 목적에 아들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공도와 의리를 가르쳐라 그래서 내가 장세기 12학년 복에 그는 복을 주어 너를 통해서 구조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되나 아브라함이 백세 나서 얻은 아슬이 이덕아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자로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공도 진리 가르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3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 양곱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순정의 하나님 횡암의 하나님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조사 말씀을 받는 것도 그 믿음의 노상 아브라함의 은혜의 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창조사회과의 하나님 기사와 유적을 경애한 것을 가르쳐라고 했어요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리까 하느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애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자녀와는 봄 이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의 창조요사 사회 40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 만나 그 다음에 기사의 이적 그걸 전부 다 가르쳐래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해가라 그러면 세세 그것도 그것도 말씀했는데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제문을 줘도 근심없는 제문을 줘 그냥 세상이 안 나가 떠나지 않아 그냥 법을 받아야죠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게나 공동범계는 거듭 거듭 가르쳐라 말이야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실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러면 애가 잘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잘 오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나면 안 나옵니다 그 1, 2, 3 나와가지고 저는 직장했죠 오일 자죠 술 먹죠 담배 피죠 교회에야 살아도 아니 그 부모님이 장애교육에 실패해 아무리 대학 못 나와도 그래도 모임관이 부모 잘 성기고 교회 성활 잘하면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신 나라야 이 세상 70년 잠깐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야 천국과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 자신만 바다 안고 흐흐흐 이쁘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가리기야 말 안 들으면 회차에 들어가지고 종아리 켜 성경에 때리라고 해서 어느 정도 깨끗할 때까지 안 때리면 애가 방정제인데 부모 고역한데 나라 민족의 반역자 같아 반역자 다 해야죠 아니 공무수해가지고 공장당하면 돼 하나님은 없다는 점은 없는데 공장당 선언 가운데 부모 당과 수용을 반대할 때 부모 지도 죄가 안 되나 나와요 혼자 선언단 내가 그거 배웠다니까라 내가 다 성장노래 하고 말이죠 그런 놈들이야 무실론자야 아니 인류당원 나와가지고 공장당하면 돼 말도 안 되죠 집안 망하는 거야 하느님은 하느님은 살도 바울도 이메소 육장사조의 아비드라 너의 자녀들을 너에게 하지 말고 어제 주의 고향과 훈계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자문 13장 24절 잘해주세요 자문 13장 24절에 말 듣지 않은 아들 회차기로 종아리 때리래 그 죄가 아니야 있겠습니다 자문 13장 24절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이 징계한 아니다 초달 채찍이야 채찍을 못하는 자식은 자식을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야 그걸 지어보낸 거야 굉장히 때려한 거야 때려 초달 매질할 초점이다 종아리 다리야 그냥 회초리로 벌기나 종아리 때리느니 졸라치 않으면 훗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의 고통이 되고 부모의 재앙이 온다 세 가지 자식 갖다가 말로만 하고 채찍을 못하는 그 자식이 뭐되느냐 부모의 근심거리 부모의 고통 부모의 재앙 자문 10장 1절이나 10장 25절이나 29장 15절이나 19장 13절에 네 군데 작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식은 또 부모님을 공격할 거라 옛날에는요 암흑의 아버는 말씀하세요 나 굽먹지 않았어요 부모한테 대야 되는 죄야 그 말 거용하면요 종교 재판 필요 없이 동네에서 붙잡아다가 남을 내놓고 죽이는 거야 목대로 가서 돌로 가서 죽이는 거야 하는 명령이야 그러니까 부모 앞에 신용하지 않고 도록죄하고 부모 제발을 도록죄해도 그거 죄인지 몰라요 할랍니다 그런 사람이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은혜 세대에 깨달은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부모 공격을 죽을 때까지 30년 되기 전까지는 목 실어서 앞집에 대문 가주라 예 저 가서 거주주라 신용하세요 부모나 공격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를 회방하는 자 네가 내 아버지냐 나 공부식이 어딨냐 나한테 어서 줘서 아버지 보고 이 새끼라고 그래 내가 직접 듣던 얘기야 그래서 신용실 때 목울대 가지고 저 패드 도망갔어요 새끼말이야 아버지 이 새끼래 옷 안 사 죽어 용돈도 안 죽어 네가 애비냐 그런 자식이 있다니까나 전하여 죽으란 말이야 마가 7장 10절 10장 10절 누가 18장 20절 예림야 35장 18, 19절 부모 공격인은 약속인은 첫 개명이야 무슨 약속이냐 복의 벽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절대 놔주지 않아 축복하는 거죠 약속 첫 개명이야 육신으로 낳아주시고 귀려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자료들아 너의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은 약속인은 적 개명이었어요 적 개명 이게 사명의 길로 사명의 길로 계속 병되지 않아요 집안이 편안해 나가도 복을 받고 불을 보고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고 더러워진다고 거짓말을 보세요 망합니다 얼마 먹게 망해요 모든 일에 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몇 가지가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지속적으로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는 오늘 하다가 내일 하나만 오늘도 하고 내일도 모르라고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부모 공격하라고 했어요 부모님만 하나님 대리인자 대리자야 세명의 대리자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는 마음 부모에게 흐르겠죠 어제 죽어도 유리올 때 다리 밑에 어머니가 애 낳았는데 어머니의 옷을 벗어가지고 애 안 돼 입혀서 애 안 돼 오늘 죽었습니다 미군이 지나가다가 오줌에서 자섰는데 애가 우는 소리에 가보니까 다리 밑에서 얼어서 죽고 애만 살아나가서 지난번에 KBS MBC 방송인 거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가 죽은 데 어디냐고 계속 다리 밑에 찾아가서 어머나 우는 줄 말도 못해 죽어도 자식 안 돼 벗겨서 다 입히고 엄청 살아난 어머니 죽어요 이게 어머니 어머니 마음이 나 여러분들 부모 떠나지 몇 시면 됐지만은 기누기 깨닫고 하나 배워야 하고 또 믿는 성도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 부모가 지신 생각하고 부모 대신 진짜 부모 대신 믿음의 사랑으로 이렇게 성기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마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서 믿음으로 갑니다 덜 많고 명예의 권사였지 남한테 칭찬받고 가는 게 아니라 남한테 칭찬받는다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사여주고 죄 없다 선하시가 우리 의의를 만들어서 예수의 의의를 잊고 믿음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의의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허물을 완전하게 다 씻어주세요 죄 없다 해서요 10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심이 없고 그 죄의 가로심을 받는 자는 벅이 있다다 자문 10장 12절에 미음은 다탐을 일으키고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슴이 아니라 그 인간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말해요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자식의 허물을 말하지 않은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야 어머니야 자문 10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양을 구하는 자야 그것을 거둔 말하는 자는 지난번에 이겨낳아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자식을 위해서 허물을 덮어줘 그런데 자식은 자기의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손해가 보면 어머니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폭로해요 참으로 세상은 온통 불효자식 뿐이야 세상은 온통 불효자식 뿐이야 자식을 위해 자기 부모를 다 바치고도 슬픔이 부파쳐 새롭게 눈물 짓고 한심 쥐는 부모가 많고 그 불효자가 대문의 우수 3장 1절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최소한 공경도 못해드리고 불효자식이야 하나님 말씀을 충성하지 못하고 직접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간지도 못하고 감사도 없어 찬성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적당주의야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신명기 4장 40절이나 5장 16절에 최고 효과가 있다면 나를 놔두신 부모님께 해당님을 믿으면서 주 안에서 부모는 공경한다는 거 복대는 중에 행복한 중에 제일 행복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하네 왜? 5개명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냐 첫째 4개명은 하나님께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사람이 되세요 6개명부터 10개명까지 땅의 개명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없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지 않아요 부모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가장 복수는 효자는 효자는 하나님 믿으면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감사하면서 다 잊어버려도 나 부모 잊어버리지 않고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널 감사하는 것 복대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려는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는 나의 영육관 이렇게 오늘날까지 나 위해서 굶고 헐벗고 애쓰고 고생하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식 때문에 가시가 늘 터져 있어 그 가시가 있어도 아픈 줄 몰라 자식 때문에 자식의 사랑이 더 큰 거야 찌르는 가시보다 부모가 자식이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거야 아픔도 잊어버려 그런 부모 앞에 우리 주를 맞이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가르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하나님같이 광경하는 여가 사이실 때 우리 평강교회가 구주사 신의신 말씀을 통해서 열방의 전도에서 열방의 춤추면서 한국에 달려오는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건 부모 앞에 자식 앞에 또 제대로 부모의 사명을 다 못하고 자식 때는 부모 앞에 효도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죄진 거 또 부부지간에 모든 갈등성이 있었고 이렇게 네가 잘니 못 사니 내가 시집은 거 후회한다 나 장경한 거 후회한다 다 없어지고 오늘부터 올 5일 5일 주를 맞이해서 모든 오줌이 다 탄환하고 의의 태양 같은 빛세계가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5일 날 5일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의 자식 생각 손발이 닳더라 마음의 가시가 찔려도 자식에서 참고 견디면서 오직 자식이 사는 뜨거운 마음으로 아픈 가시를 다 잊어버리고 온화가 제 자식께서 수고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던 저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부모는 떠났지만 뒤늦게 니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도 추원해서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나라민족의 가족의 전세계 보탬이 되는 사안육사가 있게 해주시고 부부지 안에 의가 좋고 정말 부모님신이 돼서 교회생활에 하나님 잘 성기고 하나님 깊으시게 하는 큰 믿음까지 헌신하는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비교원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서 감사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